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서울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에서 미얀마 군부 퇴진과 미얀마 민주주의 기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산호위 부위원장 해문수님은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 미나옹 홀라잉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며 미얀마 군부의 총칼에 희생된 이들의 극나광생을 기원했습니다. 또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기운을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악행과 탐욕의 결과는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룩한 가르침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산호위는 기도를 마친 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서한을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.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